너무 귀엽다 합격입니다 초록이가 없으니까 너무 좋네 맞아 초롱이 보고 싶다 나 여깄는데 저기요 우리 여기서 엘진경 유터치 수출건데 언니가 초록 역할 좀 해주시면 안 돼요? 괜찮겠어? 네 아 그래 그래 같이 내가 어디였지? 아 그래? 나 이거 아닌데 응? 응? 미스터춤 입술위에 춤 달콤하게 춤 온몸에 난 힘이 풀려 몰래 살짝 다가와 다시 죽어질래 내 꿈결같은 넌 나만의 미스터춤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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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